대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벌였다고 하네요. 금괴 등 훔친 금품은 현금으로 받고 이미 다 탕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빌라를 나섰는데 손에 무언가 들려있습니다. 60대 남성은 40대 여성이 사는 빌라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1,800만 원과 금괴 9개 등을 훔쳤습니다. 모두 1억 1천만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평소 직업 없이 생활해온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훔친 금품은 현금으로 바꿔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검거 당시 필로폰 1.2g도 소지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훔친 장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